리허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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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궁금한 거 한 번만 물어봐도 돼? 응 우리 카트라이더 했잖아 근데 왜... 1등했을 때 협준이 형을 왜 선택했었어? 그냥 궁금해서? 단순하게? 아무 사이도 아닌데 내가 함부로 창민이 형한테 이런 질문을 해도 될까? 솔직히 지금도 확슬치 않아서 그 1등을 딱 하고 이름을 적으려는데 뒤에 이제 각자 뭐 너가 그때 너무 완강하게 1인실을 쓰고 싶어하는 것 같아서 너를 선택하려고 했거든 내가 데려가면 좀 1인실을 이렇게 쓰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2인실과 차선인, 혁준이 형을 적은 것 같아 아우 결국 그런 게 있었구나 같은 방에서 자는 건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 근데 그거 안 물어봤으면 끝나고 나서도 찝찝했을 것 같아 3만원 묶였어 엄마한테 꺼내줘 엄마한테 꺼내줘 단지 표현 방식이 서로서로 다른 것뿐이지 생각하는 게 똑같아서 말 되게 많고 장난개도 되게 많고 지금 내가 창민이 형한테 가지고 있는 마음 그 설레는 마음 일말의 의심도 없어 전혀 안 반할 것 같아 어느 시점이라고 딱 얘기하기는 좀 뭐하나 아마 처음 들어와서 같이 쇼파에 앉아가지고 왔다 왔다 정현이가 가운데쯤 앉아가지고 좀 이렇게 대화를 주도해 나가더라고요 형은 어디? 아 그럼 형이 억울할 수도 있잖아 처음에는 조금 애가 부담감에 저러나 약간 그런 마음이었는데 원래 그게 성격이 없고 그런 점이 저랑 다르다는 거에서 호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